연예인 신앙구백 김영대 2021 sbs 연기대상 신인상 펜트하우스 시리즈 출연 우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.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우 김영대입니다. 배우 조이현 2021 kbs 연기대상 청소년 연기상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. 트와이스 다현 비전을 이루는 것이 큰 기쁨이고 소망입니다. 저를 만드시고 지우신 분께 사랑과 감사드립니다. 가수 김기태 sing again to 우승소감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요즘 힘든 분들 많으실 텐데 끝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.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. 저도 끝까지 힘낼 테니 여러분도 힘내시길 바랍니다. 박혜원 흰 과거 한 여름 캠프에서 어렵고 외로운 순간에도 어디로 갈지 모르는 길에 서 있어도 분명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고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어요. 배우 김지원 과거 인터뷰에서 제가 크리천이거든요. 중학교 시절 교회에서 반주를 한 적이 있어요. 새롭게 하소서 가수 송지은 편 지은아 넌 더 못되져야 해. 욕심을 부려야 성공할 수 있어. 데뷔 후 들었던 어른들의 이야기처럼 제가 변하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곳에 와서 무엇을 하는 거지? 라는 회의감이 들더라고요. 그때부터 다시 성경을 읽고 아침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. 성경 1독을 끝내자 비로소 굳어있던 제 마음이 풀리면서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. 이마트 정용진 구단주 슥 프로야구팀 한국시리즈 우승 후 팬 여러분의 성원과 선수들의 투원, 열정, 모든 것이 오늘의 우리를 이뤘습니다. 오늘 승리의 짜릿함, 이 모든 영광, 다 여러분과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. CTS 내가 매일 기쁘게 노리플라이 권순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별, 외로움의 주제를 많이 다뤘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음악의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어요.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할 수 있게 되었어요. 정용진 구단 정용진 구단 누가 에